음악 저는 지난 2024학년도 1학기를 영국의 케임브리치라고 하는 대학 도시에 가서 연구학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이 2사여서 본문은 2사여서 선자의 소명장으로 알려진 2사여서 6장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무능한 데다가 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유다왕국의 많은 왕들 가운데 그나마 유능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우시아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759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그 해에 2사여는 세상 돌아가는 현실과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2사여 선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슬압들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슬압 중 하나가 재단 숙부를 2사여 입술에 가져다 대는 그 환상과 함께 죄사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죄사함을 경험하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던 이 이사야 선자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신학함으로 기독교 교육함으로 교회음악함으로 이곳 선지동산에서 신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학생 여러분에게 만일 주 하나님께서 2024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사회 선자를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준비가 된 학우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신학과지만 학부생이니까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대학부의 신학생은 다 열애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신학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주 50년경의 시기에 있었던 사도바울의 2차 전도행 도중에 일어난 사건 기록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지만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16장 6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터키 티르키에로 국명이 바뀐 그 지역의 서북쪽에 해당하는 무시하에서 이 동쪽 방향의 비두니아로 가려던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기록도 16장 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전했던 모든 일들이 다 안 되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 막혔던 경험을 해보셨던 적이 있었는지요 여기 이 광나루 장신대에 오게 되었던 지금의 선택이 이 사도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막혔던 것처럼 그 비슷한 경험의 결과는 아니었는지요 사도바울은 길이 다 막히고 그 노력이 성령에 의해 중단되었을 때 아시아 쪽의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소아시아의 서쪽 지중해 해안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날 밤 사도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꼭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본문입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도바울은 유럽 대륙을 향한 선교여행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바울이 환상 중에 들었던 이 목소리를 현실 가운데 실제로 듣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도 1학기에 영국에서 영국인들이 한국의 신학교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대학 도시에 저는 약 14년 전에 비지팅 스칼러로 가서 체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과학기로 방문하게 된 그 도시는 우체통 하나 그 위치 하나 변한 것이 없고 건물의 외벽과 창문 하나 바뀐 것 없이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달라진 변화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캠브리지 도시 중심부에 있던 점포 하나가 오세요라고 하는 이름의 한국식품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국 학생들이 줄을 서서 불닭볶음면하고 라면 또 고추장, 초고추장 이런 식품들을 줄을 서서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6월 초에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 대강당의 도서관 행사로 빠친코의 저자 이민진 작가를 초청하는 그 초청 행사를 개최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강당이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추체측 추산으로는 70% 이상의 영국 학생들이 참석했던 모습을 직접 보고 또 참여해서 경험하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달라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마음 아프게도 영국 기독교 교회들의 지속적인 약화와 신학교들의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인교회가 빌려서 써왔던 영국 교회의 성도들이 한인교회의 성도들보다 그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한인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또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영국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률은 인구의 2% 정도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영국인 교회에서 단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장신대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한 진 목사님과 박 목사님 그리고 신대원과 대학원을 졸업한 또 두 명의 박 목사님 등의 소식을 듣고 또 그 중에 몇몇 분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그 잉글랜드 장로교 재단의 웨스트민스터 컬리지의 그 관계자들에게서도 한국의 신학교와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의 협력과 목회자들의 교류를 요청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난 성경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목소리는 한국 크리스찬 목회자들을 향한 영국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말들이었습니다 환상이 아닌 실제 목소리였습니다 또 독일 교회와 프랑스 교회들의 목소리들이고 미국 현지인 교회들의 목소리이며 요르단과 선교지들에서 들려오는 그 요청들이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듣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이곳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신학함으로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함으로 세상의 음악이 아니라 교회의 음악함으로 신학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학생 여러분 지금이 세계 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위기의 때라면 준비된 신학도들에게는 지금이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위축되어 갈 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미래를 위해 한국과 세계 교회들을 위해 이제 미래를 위해 한국과 세계 교회들을 위해 준비해 갈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성전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 장신대 체풀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지금 쇠락해가는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말 그대로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또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그 현장, 그 현실을 직접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영국인 현지교회에서 목회하는 박 목사님으로부터 최근에 들었던 개강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소식은 영국 기독교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교회 부응의 소식이었습니다 동서의 문제로 갈라지고 세속화 문제로 급속하게 성도들이 떠나가는 영국의 기독교 교단과 교회들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들 안에서는 이미 부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성경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었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젊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모여드는 현상이 영국 교회들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또 건장하며 다재다능하고 다 갖춘 듯이 보이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성경 말씀이 실제라는 그 공부와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더해서 신학과 또 찬양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더해가고 또 영적인 체험을 더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학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사에서 6장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실제 목소리들을 향한 우리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신학교와 또 신학도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세계 곳곳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들을 저희들 함께 경청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준비할 것을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